자, 이제 선배님 하셔야죠. 제가 한 번 보고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노래로 라이브 방송 클립을 만든 게 여기가 첫 클립일 것 같습니다. 요 근래에 제가 발표를 해서 그래도 기분 되게 좋으시죠? 너무 좋아요. 너무 좋고 차트에 있잖아요. 그렇죠? 차트에 오랜만에 또 오랫동안 사랑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고 한턱 쏴 그러면은 한턱 쏴 차트도 있고 쏠게요. 부럽다. 모노로그라는 노래를 제가 리메이크를 해서 부르게 됐는데 많이들 사랑해주고 계셔서 오늘 이 노래 불러드리려고 합니다. 감사히 들어주세요. 다 잊었다는 거짓말 또 해버렸죠 내 마음에 그대란 사람 없다고 했죠 너무나 쉽게 잊혀졌다고 잊혀졌다고 이제 남이라고 서툰 내 사랑에 지쳐 떠난 그대 너무 많이 울려서 잡을 용기조차 낼 수 없었죠 미안해요 미안해요 많이 부족한 나를 사랑한 그대 이거면 됐어요 더 이상은 그대의 불행하지 않도록 나 이쯤에서 없어지는 게 그대의 불행하지 않도록 그대의 불행하지 않도록 그대의 불행하지 않도록 나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죠 미안해요 내 사랑아 다신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마요 혹시 찾아가도 두 번 다시 나를 허락해 주지 마요 그댄 여리고 너무 착해서 싫단 말도 잘못하는데 고마웠어요 나를 사랑해줘서 나 같은 사람이 두 번 다시 감히 받을 수 없는 사랑 그대 때문에 행복했어요 울지 마요 그대 잘 생각해봐요 나쁜 일들만 가득했던 우리 다 잊어야 해요 다시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마요 혹시 찾아가도 두 번 다시 나를 허락해 주지 마요 그댄 여리고 너무 착해서 싫단 말도 잘못하는데 많이 부족한 나를 사랑한 그대 이거면 됐어요 더 이상은 그대 불행하지 않도록 나 이쯤에서 없어지는 게 그댈 위한 나의 사랑이 걸려 나의 사랑이 걸려 감사합니다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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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서 힘든 노래인데 이걸 또 앉아서 이렇게 완벽하게 또 이렇게 이제는 돌아가는 길에 조개구이를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라이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원도 녹음 한 6시간 했는데 음원이 너무 좋은데 음원 한 시간만 했어요 이 라이브가 그거를 뛰어넘는 듯한 느낌 맞아요 레코딩에 좋은 것도 있지만 그냥 쌩으로 듣는 또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맞아요 듣는 것도 느낌이 확실히 감사합니다 라이브는 이제 제가 뿜어내는 걸 그대로 받으시니까 음 저도 부르는 맛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듣는 맛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질의 상태로 가사 편의점 네 네 네 네 네 네 에 감사합니다.